결국 지금 보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국정조사가 있어야 된다 또 이재명 대표는 오늘 특검 논의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동훈과 윤석열의 책임이 나오는 겁니다 한동훈이 오늘 또 느닷없이 참으로 이제는 정말 오지랖도 넓고 황당한 자인데 느닷없이 검수 한 박 때문에 수사를 못한다 그럽니다 언제는 등으로 됐기 때문에 수사 다 할 수 있다 국회에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등으로 해놓지 않았습니까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해놓았던 자가 그래서 시행령으로 막 농랑했던 자가 금수 한 박 때문에 느닷없이 이게 지금 금수 한 박 때문에 수사를 못한다라는 핑계를 듭니다 윤석열 오늘 시간이 걸려 진상규명한다는데 아니 지금 경찰이 최대 잘못이 경찰하고 용산구하고 소유시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 자들이 지금 진상조사하는 거 지금 자료도 제대로 안 내고 있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경찰이 경찰 조사다 셀프 조사다 그러면 정치 검찰이 장악한 검찰도 국민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즉시 국정조사를 하면 됩니다 국정조사하고 그다음에 유가족들과 경찰 조사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계속 대신에 유가족들과 참사 전문가들 야당 추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전직 경찰까지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은폐를 못하겠죠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면 됩니다 112, 119, 120 당일 참사 후 그다음에 전날 경고 신고내요 건의내요 시민들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다 공개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한동훈이 갑자기 오늘 그럽니다 오지랖을 또 발휘해가지고 특검은 꿀인데만 수개월이 걸려서 진상 방해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장난이죠 아니 그러니까 국정조사하고 경찰 조사에 지금 유가족 대표들 들어가고 세월호 가족협의회 전문가들 그분들도 들어가고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특검은 왜 필요하냐 경찰도 정치검찰도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특검은 즉시 가동하면 됩니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윤석열이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걸 바로 만들면 되잖아요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뜻으로요 특검법은 국회에 그동안 수십 개가 있었잖아요 통과된 게 거기다가 제목만만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온노비 특검이었다 세월호 사건 은폐 특검이었다 그것만 제목을 어떻게 하면 되냐 12구 참사 특검을 하고요 거기에 특검 추천을 야당이 두 명을 하게 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하고 한 명 그것만 바꾸면 법안 똑같아요 그다음에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보통 6개월이나 9개월 아니 두 달이나 4달 하는 데 특검이 이 참사는 굉장히 재발방지 대책까지 내야 되니까 1년 정도 하고 다만 처음에 3개월 동안 1개월 등 2개월 동안 바로 예상과 경력을 총팁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그럼 바로 밝혀냅니다 그런데 꾸리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렇죠 한동은 말처럼 몇 달은 안 걸립니다 며칠은 걸리겠죠 그 며칠 동안은 국정조사랑 특검 경찰에 유가족 개편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말장난한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당 여러분 애도만 강요했던 자들이 오죽하면 탤런트 영화배우 김기천 씨가 애도를 강요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해도 하니까 참사의 책임자들 참사를 은폐하는 자들 때문에 너무 역겹다라는 글을 올렸겠습니까 지금은 추모의 시간이 추궁의 시간이 아니랍니다 심지어 상임을 열어놓고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어떻게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집회단 몰아가더니 이제는 국정조사 안 된답니다 진상을 방해한답니다 국정조사가 아니 검수 안박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못해서 진상 규모를 못 한다면서요 그래서 특검 그러면 특검이나 국정조사해서 경찰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경찰에 맡겨놓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이잖아요 그런데 진상이 방해된대요 지금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대요 오늘 윤석열이 왜 제가 말한 게 사과가 아니라느냐 진짜 사죄의 마음이 있었으면 죄송한 마음입니다 미안한 마음이다가 아니라 대국 국민들 앞에 있어서 또는 유족들을 찾아가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무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참사 이번 책임자들 서울청장, 결청청장, 오세훈, 이상민 오세훈이 선출 중에 시간이 걸린다고 쳐요 국민들이 오세훈 사태를 두고 갔지만 다 경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상 규명, 책임자 처분을 위해서 특검 국정조사 바로 수용하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네 진상을 지켜본다고 했잖아요 수사결과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본다고 했잖아요 이상민도 안 자르겠다는 겁니다 아 결국 그렇게 할 거다 자기들 정권의 앞잡이 서울경찰청장도 안 자르겠다는 겁니다 그럼 경찰선에서만 책임을 묻고 마무리가 될 거다 두 명한테 그 두 명 구속영장 청구하고 끝내려고 그럴 겁니다 용산서장하고 서울경찰청장 그 다음에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하고 일일이 책임자하고요 청장은 아니고 상황관리관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 한동훈, 이상민의 채찍을 앞잡이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그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런 정도의 책임을 묻고 이 사안을 그러니까 태진이 추모다라는 피켓이 나온 겁니다 태진이 평화다 우리 촛불행동은 국민이 중간에 이게 나라냐 이태원 참사 생략을 추모합니다 이게 촛불행동 공식 피켓이에요 시민들이 오죽하면 오세훈 사태 태진이 평화다, 태진이 추모다 지금 전쟁 날 것 같으니까 심지어 오늘인가요? 지금 일본 전범기단 바람취가 와서 경례를 했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해군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윤석열 정권 거짓말 넘은 욱일기가, 전범기가 자위대기하고 다르다고 이야기까지 한 거 보셨죠? 그건 참 다른 점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봤는데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예를 들면 넓이나 이 가운데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런 건데 정말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열받아서 방송에 어려울 정도입니다 도중하면 이걸 들고 나왔겠습니다 추모다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도 저희가 이태원 이태원 1번 출구 현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국가 애도 기간은 마무리가 됐다고는 하지만 현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저기에도 영전과 이태원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명단을 공개를 안 하니까요 아 명단이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네 명단이 공개되면 지금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쇼퍼링동에서 계속 제안하는 게 민생경룡에서는 제발 좀 명단을 입수하셔서 네 이태를 이태라도 만들어달라 그리고 시민분양소에서 다시 제대로 분양하자 아니 우리가 상가집 갈 때 기본이 뭡니까 누가 돌아가시는지는 알고 가잖아요 네 근데 설령 이제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면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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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시면 존함을 모르면 가서 존함을 확인하잖아요 네 박종호의 할머니 할아버지 안진걸의 할머니 할아버지 존함을 얻었고 영정이 있고 입회 보면서 살아생전의 모습 보면서 다시 한번 추억이 있는 분들은 추억을 되새기고 아 몰라도 아 저렇게 인자셨구나 하고 그분을 떠올리면서 네 조남도 떠올리면서 상주들에게는 조문 말 그대로 조문 문상 물을 문자 네 어떻게 돌아가신 거냐 그걸 만나서 위로한 다음에 계속 묻죠 제대로 위로가 되니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야지 뭐 천수를 이루다 가셨다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억울한 죽음을 당일 수도 있고 투병했던 말씀도 하시고 살인을 당한 분도 있었는데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문의 용어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너무 억울한 일 있었다 그러면 다 조문가한테 뭐라 그럽니까 회사가 가서 죽었다고? 음 과로라고? 산재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 가족들 그러잖아요 그걸 물어본 다음에 얼마나 일을 시켰기 때문에 과로를 당한 거야 과로사를 당한 거야 네 산재 산재 예방도 안 한 거야 그 나쁜 새끼들 이러면서 가족들의 경황이 없으면 조문인들이 같이 싸워도 주고 심지어 대책 모임도 만들 수도 있고 네 이번엔 병원도 뿔뿔이 터나가지고 아직 유가족 모임이 없어요 제가 세월호 참사 가족님한테 뭐 여쭤봤어요 오기 전에 가족들하고 연락이 왔냐 도움을 요청하는데 개개인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모임이 없대요 유가족 모임이 명단도 없죠 명단도 없죠 위패도 없죠 영정도 없죠 장례식장도 뿔뿔이 다 헛해놨어요 제가 삼성의료원에 다른 분 조문하러 왔는데 몰래 열 분이 있었대요 근데 세 분만 남겨놓고 일곱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겼다는 거예요 왜냐면 열 명만 모여있어도 대책 모임을 만들까봐 그렇게 현장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세요 의혹 제기가 있었군요 그냥 장례식장 와있는 다른 상주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진근 소장님 여기 원래 시신 열 구가 왔었는데 이번 참사 희생장 갑자기 세 분만 남기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 지금 상주들끼리 다 웅성웅성 그러는데 여기 유가족들 많이 모이면 대책이 꾸리고 항의할까봐 그런다 이렇게 소음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다 지금 상황이 저는 그게 지금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병원마다 프로폴이 다 뜨놨다는 거예요 유가족들 뭐 뭐 이게 실제 이 자들 보세요 이 경찰 공장 문건에 윤석열 정권 참사 다음 날 만들었다는 이 문건에 이거 대통령 지무실 보고한 문건입니다 여기에 돈 이야기를 빨리 해가지고 유가족들이 분노 안 하게 해라 그래서 실제로 돈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게요 초반에 나왔죠 유가족들이 항의하면 골치 아프다 유가족들한테 뭐 일대일로 붙여가지고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이것들 한 겁니다 심지어는 이 참사를 악용해서 정권 퇴진 운동하려고 세력이 또 써놨어요 촛불 행동이 그런다고 써놨어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그런 생각을 했다 이 경찰 문건이 또 가짜라는 게 심지어 누가 성령 이번 참사의 책임이 윤석열이니까 이제 윤석열 퇴진 여론이 고조될 거라고 서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경찰한테 그걸 말을 누가 어느 사람 그런 생각 자체도 저는 해본 적도 없지만 설령 천번 양번해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다 하더러 경찰한테 전 오니까 속도 없이 이번 참사로 윤석열 퇴진 운동 우리가 거세게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할 거예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이 문건 자체도 조작입니다 네 왜 조작이냐 그럴 거라는 지뢰짐작으로 써놓고 윤석열한테 보고를 해서 그러니까 빨리 돈 이야기하고 유가족들 대책을 못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맞불집회 보수단체 맞불집회 시키고 그다음에 이 참사를 빨리 이 국면을 빠져나가겠다고 정권 비호용 문건을 만든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진보단체들은 이 참사를 악용해요 정권 퇴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민 눈치를 살피고 딱 써놨어요 네 그런 생각 한 사람도 없고 그런 말을 할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뢰짐작으로 그러니까 정권이 빨리 대응해라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문건이 나오자마자 그래서 영정도 입회도 없는 빈소를 해라 그리고 또 문건을 보면 신뢰의 차례라고 되어 있어요 왜 신뢰의 차례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그냥 못 보잖아요 네 분노를 안 할 거 아니에요 희생자 삼사 말 못 쓰게 한 거예요 근조 네 이것도 확인됐죠 근조 말 인사학신체에서 자료 냈어요 자 저희가 글씨없는 검은잇 번호를 해라 네 자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법회나 종교행사에 가서 죄송한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 또 한 회의 자리에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사과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진상규명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게 사과가 아니라는 거죠 네 여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촛불집회 여기에 경찰력이 투입이 돼서 이게 못 막았다라는 또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과가 아니라는 거죠 네 죄송한 마음입니다 미안한 마음이 아니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정권이 대통령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다 살릴 수 있었는데 이건 명백히 우리 정권 책임이다 심지어는 이 자리에 지금 문재인 정부 책임을 들고요 아 그런 주장도 정미경 네 집회 탓을 들고요 안 말린 부모 탓을 하고요 심지어는 한두 명이 죽으면 세계가 주목하는데 대량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세계에 주목을 받는다 대한민국 구군상승의 계기다 천공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의 멘토입니다 본인들도 인정했으니까요 음 자 사과 말을 이야기하다가 천공이 사과를 입 밖으로 해야 된다 자주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다음부터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연이틀 했고 오늘도 했고 네 그 다음에 영종도 입회도 없는 빈소에 날마다 찾아갑니다 범죄 현장 범인들이 반드시 온다 그러죠 사람들이 그렇게 풍자를 합니다 오늘 또 범인이 나타났다 그럼 풍자가 나올 정도로 아니 자 어떻게 회의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네 국민들 앞에 유족들 앞에 서서 무릎 꿇고 사져라 하십시오 내 잘못이다 우리 잘못이다 네 우리 진상규명이 해서 지금 특검이든 국정전 다 바뀌다 그래야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끼는 겁니다 네 이미 늦었고 천공이 이야기하니까 사과하니까 사람들이 사과를 받아야 된 사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진 추모다 이런 피켓이 나오는 거죠 오세훈 사퇴해라 음 알겠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한 사람이 참사 현장 가가지고 네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미안하고 죄송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일반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말 못하는 네 진타 압사가 아니라 네 진타 이겠지 네 이거 다 수사해야 됩니다 특검이 박근혜하고 똑같잖아요 네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왜 구호하지 못했어 7시간 밤 안에 나타나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네 자 참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그런 시간 흘러가고 있고 네 그래서 지난주는 정말 국가예도기관이라는 애도를 강요하는 행태도 웃겼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너무 슬퍼하니까 제가 엄청 자제했습니다 추모만 했습니다 저희들도요 진상명 요구했지만 이번 집회도 지난주에는 퇴진집회를 연기한 거잖아요 네 13자 축불행동이지만 윤석열 퇴진집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추모집회에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집회에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저희들 여러분 진짜 본격적으로 퇴진집회 할 겁니다 네 당장 사실 베니재 대표하고 제가 방송하면서 소리소리해서 안징울TV에서 방송하면서 그랬거든요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조작하는 정권이라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남북관계를 악용해서 전쟁도 국지전도 조작할 수도 있고 국내에서도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그리고 워낙 무능하고 무지하고 거짓말을 일상하기 때문에 보수단체가 윤석열 퇴진한 이유가 뭐냐 제가 베네데부터 물어보니까 네 무능하고 무지하고 거짓말이 자기들이 퇴진시키는 이유에요 왜냐하면 무능하고 무지하고 거짓말을 네 국내에서 무슨 참사가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미리 얘기해야 됐어요 진짜로요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죽어 나갈지도 모른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 토요일 촛불집회 어떻게 진행을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마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네 네 네 오기택님이 오마이티비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을 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국 교수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교수가 15건의 법고전을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책 카피가 음이 심장합니다 쓰러지지 않고 세상 속을 걸어가는 사유와 성찰 최근에 윤석열 정부 이런 행태를 보면서 많은 시민분들이 우리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걱정과 분노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무책임한지 한편은 절망하고 한편은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 이 책은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 주는데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그런 정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권이 있어도 국가의 진정한 주인인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는 한 역사는 진전한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법의 역사가 곧 시민들이 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임을 거듭 확인해 오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시대의 반동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꼭 한번 읽고 다시 희망을 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조국 교수의 이번 신간 조국의 법고전 산책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안진건 소장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제가 주말 집회 그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너무 괴로워서 제가 아주 괴롭게 방송을 했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양해 구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일부터는 우리 국민들의 슬픔 속에서도 네 분노를 모아서 제대로 집회하고 다음 주 뭐 토요일날도 오마이뉴스에서 오마이뉴스에서 연결해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은 슬픔은 슬픔대로 고이 간직하면서도 조금 우리 국민들도 힘을 내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힘을 내서 투쟁을 해야 되고 이 정권을 끝장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처럼 괴롭게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중고등학생들도 이렇게 퇴진집회를 연기하면서 추모에 동참했는데 네 다음 주 토요일날 대규모로 나눈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대규모로 나눈다고 합니다 여러분 11월 이번 주 토요일 집회 또 다음 주는 대규모 집중이거든요 전국 집중 입 모아주십시오 우리 오마이뉴스 오마이티비 많이 후원해주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너무 amus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